저출생과 고령화 여파로 약 100년 뒤인 2,122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기 추계에 따르면 2,122년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가 1,936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2,122년 603만 명으로 1천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30년 뒤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매해 1%씩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수 대비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인구가 매해 자연 감소하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